자표, 북위 29도 25, 석영 98도 30, 북위 29.417도 석영 98.500도 29.417-98.500 샌앤토니오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샌앤토니오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샌앤토니오의 신의 모습 샌앤토니오는 텍사스주의 남부, 멕시코 가까이에 있는 공업도시이다. 스페인어로 성안토니오라는 뜻이다. 성안토니오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휴스턴에 이어 텍사스주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미국 내에서는 일곱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2005년이 인구 조사를 기준으로 인구는 125만 6,509명이다. 백사군의 군청 소재지이기도 하다. 교통의 중심지이며 에스파냐 통치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도시로서 교육 군사시설이 많다. 근처에 텍사스 수비대의 전멸로 유명한 알라모 요새의 유적이 있다. 인구 144만 4,646명. NBA 서부 콘퍼런스에 소속된 샌앤토니오 스퍼스의 연고지이다. 샌앤토니오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팀은 NBA 농구의 샌앤토니오 스퍼스, 마이너리그 야구의 샌앤토니오 미션스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